백현우 씨가 저랑 결혼한 게 재벌이라 그렇다. 와이프가 무려 퀸족으로 딸 홍이인인데? 나랑 어디 좀 가. 안 가. 옆에 있는 사람한테나 잘해. 내 옆에 있는 사람? 아니, 갑자기 자기 남편 보고 심장이 막 뛰고 그러는 여자가 있을까? 어디 아픈 여자 아닐까요? 뭔가 좀 안기고 싶고? 쌀쌀한데 안 해서 기다리지. 마주 보고 싶거든, 우리 귀랑. 얼굴만 봐도 재밌어서. 제가 원래 안 그랬거든요. 남편 보고 설레질 않나?